사코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브 오늘은 지난주에 쇼측으로 영상들을 업로드했던 이번에 본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난번에 제주도에 여행을 그립니다. 그때는 정말로 즐거운입니다.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영상을 촬영하고 다만 아쉽다 것은 승마 못타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입니다. 그리고 음식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자세한 건 10월 17일 업로드할 본 영상과 10월 24일의 쇼츠오로 업로드 영상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.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의 분들은 10월 17일 업로드할 본 영상과 10월 24일의 쇼츠오로 업로드 영상을 참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목요일에 유희왕오디아스의 주인공이 유성의 라이벌인 제가크어스를 그렸습니다. 그리고 레드데몬즈 드래곤덱으로 도전하는 이유가 마스터뉴얼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에 유희왕오디아스의 주인공이 유성의 라이벌인 제가크어스 때문입니다. 그리고 자세한 내용의 분들은 10월 20일 업로드할 본 영상과 10월 24일의 쇼츠오로 업로드 영상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자세한 내용의 분들은 10월 20일 업로드할 본 영상과 10월 24일의 쇼츠오로 업로드 영상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.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즐거운 마스터뉴얼 플레이 합니다. 밑그림 도전 시리즈 다음 편 기대되 하신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영상의 시청 활소감을 댓글으로 남겨주시 바랍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